자 그러면 부당한 행위를 저렇게 법에서 단지 41조 1항만 두고 있으면 사람들은 언제 적용해야 될지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시행령에서 부당한 행위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조항이 예시조항인지 열거조항인지를 생각해보면 맨 끝에 가서 항상 찾아보면 돼요 맨 끝에 가보니까 그 밖에 블라블라블라 있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예시조항인 거죠 예시조항 나중에 상속증여세나 이쪽을 배우면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예시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예시조항과 유사한 상황은 여기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세 못합니다 자 거기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파란색 잠깐만 보면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이가 혹은 5% 이상일 때 지금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4호만 제외가 되는 거지 4호만 4호는 비교 대상이 없어 무수익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거니까 비교할 게 있어야지 5% 또는 3억을 얘기할 거 아니야 나머지는 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5% 또는 3억입니다 참고로 지금 자본거래는 적용할래야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는 증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자본거래는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지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세상에 거래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매매가 있는 거고 자산의 매매 임대차가 있고 크게 보면 보통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제공 이런 것들을 거기다 써놓은 거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어요? 거기다 써놓은 거야 말이 어려울 뿐이죠 매매에서는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는 거죠 부당행위를 적용한다는 건 양도인에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그죠? 무슨 얘기야? 저가로 양도했으니까 적용되는 거죠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고가로 양수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양도, 양수라고 썼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금 조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별도 조문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업용 재고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사업용 재고자산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요 특수관계에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있죠? 그렇죠? 2호를 보니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여기도 자산 있잖아 용역을 동그라미 쳐봐 무상 거기다가 낮은 이율로 대법원에 제공한 경우 좀 어려운 건데 여기 봐봐요 내가 사업자인데요 사업자인데 재고를 무상으로 주잖아요 재고자산을 그렇죠?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럼 부당행위를 걸릴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사업자인데 양도자산 있죠 양도소득세 자산 있잖아요 양도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주잖아요 부당에 걸리지 않아요 증여세만 과세하는 거야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게 증여야 증여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해야 돼 유상거래를 낮게 받았을 때만 양도세 문제가 되지 공짜로 그냥 무상으로 준 건 애시당초 적용 대상이 없어 요즘에는 무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상양도도 있는 이유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시험 문제는 여기서만 나올 거거든 소득세 부상행위는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 실무에 이게 대부분이야 재고자산은 잘 안 걸려 재고자산 법인 아니면 안 걸려 다 여기에 있어 실무는 여기서 있어 실무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 대인 그렇죠? 임차인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상 임대하거나 그렇죠? 저가로 임대하거나 그렇죠? 손해보는 거죠? 고가로 임차하는 경우 둘 다 걸릴 수 있는 거지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는 거죠 이게 무시하게 무시하게 여러분들 과세가 많아 실제는 이게 대부분이야 실제 세무조사 나면 여기서 다 걸려 자산임 대체야 나 이거 이거는 거의 안 걸려 얘는 법인세포 가직금이 걸리는 거고 소득세포는 이거 다 걸려 한번 볼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 대표이사가 가진 건물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건물이야 개인의 아이고 개인의 건물이야 여기에 회사가 입주하는 거야 회사 입주 이게 얼마나 많겠어 세상에 건물은 건물은 프레셔스한 거라니까 자기가 가죠 자기가 자기가 번 돈으로 열심히 해서 법인을 하나 차리고 법인 명의로 안 사 개인 명의로 삽니다 많이 그래 많이 아주 큰 건물이 안 이사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물론 1층에는 안 들어가겠죠? 1층에는 편의점 이런 거 주고 그러면 세무조사 나와서 부당행위 무조건 걸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왜 이렇게 적게 받았어요? 이러겠죠?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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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적게 받았어요? 그렇죠? 너무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비교하겠어? 주변 시세하고 비교하겠죠 주변 시세하고 비교하는 거야 시가라는 게 여러분들 보증금 마이너스 전세금 곱하기 전기예금 이자율 있지? 보충적인 방법이야 주변 시세가 당연히 원칙이지 주변 시세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어 회사 건물에 내 개인 사업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 내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잖아 특수관계 아버지 건물 뭐 이런 것도 있어 아버지 건물에 내가 들어간다든가 임차인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좋냐고 하면서 주변 시세랑 비교를 안 하고 보충적 방법을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셔 보충적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시가 50% 전세금이나 보증금 아니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여기에 전기예금 이자율이야 이게 전기예금 이자율이 2%대야 2%밖에 안 나와 이게 임대료하고는 현저하게 낮아요 여러분들 게임이 안 돼 그리고 이 시가도 기준 시가야 대부분 감정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기준 시가에다 때려놓으면 주변 시세가 월 천만 원인데 이거 몇만 원밖에 안 나와 백만 원 초반밖에 안 나와 그렇죠? 왜 그것보다 더 많이 좋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지 살 수가 화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줘야지 주변 시세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주변 시세라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케박협니까 아무리 이때는 주변 시세고 이때는 이거 쓰고 이러면 안 되죠 항상 통일적으로 봐야지 통일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많아요 이게 임대 임대차가 많아요 금전의 대여는 대여자는 대여자 대주자 대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차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주 이건 고율의 이자를 줬으면 사업소득 경비에서 비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대여자는 사업소득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금전의 대여는 이자를 받은 게 사업소득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거 적용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대신에 이제 부동산 임대에서 이런 건 있지 주택 임대에 있어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어머니랑 직계 좀비소 그렇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게 하면 그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만약에 그거 보면 나도 이제 아버지 내 집에서 사시거든 딸로 살고 있지만 내가 뭐 나보고 받으라면 호로 새끼가 되는 거죠 소득세 법의 호로 새끼를 장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대신 실제 거주하면 아버지가 거기 안 살고 친구 임대주고 그러면 안 되겠지 거기 거주하시면 대신에 증여세법이 빡세지 이게 5년간 계산했을 때 5년 합산 계산대로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 무상임대료가 증여세에서 5년 합산해서 1억이 넘으면 과세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증여이익 상당이기 그걸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같이 살면 되죠 법 좀 보면 같이 살면 돼 같이 그렇죠? 같이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살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 지금 저보고 너 혼자 가서 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한 10년 넘게 와이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어요 나도 못 살겠어요 나도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아버지를 내가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친하게 잘 지내요 친하게 잘 지내는데 대화는 없어 지나면 아버지 생신을 해서 갔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 마디 하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용돈 드리면서 생신 축하드려요 뭐 쓰세요 저 갑니다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 대화가 없어요 나이가 되니까 너무 내 아들하고는 대화가 좀 많은데 나중에 우리 종민이가 나한테 그럴까 걱정이 되던데 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동생은 그래도 말을 많이 한 편인데 내 동생은 내가 진짜 뭐라 하죠 엄마랑 둘이서 여행을 한 번 갔어요 터키를 대박이지 이거 착해요 진짜 아버지랑 이번에 너 여행을 한 번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일본 가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직계 존비속과 같이 살면 증여세 문제도 안 생기고 같이 안 살아도 무상 임대하는 건 괜찮다